YMCA 우리 모두 잘 하세 조선의 최강이야 Just give me the microphone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보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1월이 되고 처음 뵙습니다 첫째 주 마무리를 해봐야 할 텐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근황 여쭙겠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너무 더웠어요 이번 주요 저도 어저께 오송이나 서울 출장이 있어서 좀 춥게 찌우고 약간 옷을 두껍게 입고 갔는데 와 너무 더워서 혼났습니다 최근에 저희 에너지시민연대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최근에 전국에 있는 한 220개 에너지 관련 NGO들이 내년도 기후위기 운동들을 어떻게 전개할지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상점 대응 계획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요일이죠 11월 5일 날 오후 1시에 웅천 친수공원에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 만들기 주제로 시민들 한 1500명이 참석한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산업재해가 없는 산업도시 여수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찍혀나갈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한 2시간 정도 걸으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10월의 마지막 날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순천 YMCA 역사자료가 1925년 11월 15일에 창립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만들어져서 내년 80년 준비를 하고 있다가 100년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감수도 좀 받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역사연금의 편찬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드려야겠는데 내일 토요일입니다 그 저녁 오후 5시에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순천 YMCA 합창단이 공연을 합니다 꼭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천 YMCA하고 K-Water 주암댐 지사가 함께하는 자원모아 챌린지를 하는데 페트병, 우유병, 우유팩, 그리고 병뚜껑을 1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아가지고 순천 YMCA 가져오시면 저희가 개인별, 가족별, 공동체별 시상하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왜 이걸 우리 동네에서 다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꼭 이야기를 나눠야 될 주제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을 7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누고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차원의 특별위원회도 발족을 시켰어요 정책의 역행이냐 아니면 총선 없두고 뜬금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방분권의 역행하는 것이다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내위 총장님 어떻게 총평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핵심은 역행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역행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순서가 바뀐 거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런 차원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크게 할 것인지 권역별로 진중한 자기 논의와 또 이 속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영역이 균형발전 영역이 그냥 선언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세권 문제 국세와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권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입법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체 같이 좀 돌아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서울 메가시티론이 나온 거예요 올 초에는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어쨌든 경제권역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집권여당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 만에 서울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공론화 과정 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주요한 총선 전략으로 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방분권, 지방자치 영역,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수많은 논의와 합의의 것을 하루아침에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행위라서 저는 순수요가 대바꿨고 오히려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눠서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메가시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도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도 지역에서도 있었고 여수, 순천, 광양의 통합 이런 이야기도 저희도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메가시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석 총장님 광주, 전남 통합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메가시티에 관련된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그런 방금 사회자가 이야기하신 메가시티와 연관돼서 이번에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방시대와 관련한 전략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지난 30년 넘게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철저한 후퇴다 철저한 후퇴다 이번에 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시절 그 이전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어왔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했거든요 통합하면서 뭔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고 지난 정부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든 보수든지 간에 계속 논의해왔던 내용들을 아주 철저하게 후퇴시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8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행정이 또는 정부가 7개 광역 그다음에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방식에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연결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17개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가 있는 것도 행정권역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고 7개 초광역권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조세를 어떻게 변경해서 7개 광역을 자체 발전 방향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시해 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발전문화구 등 8개, 4개의 특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서 서울시 메가시티 방법은 그 경쟁에서 서울시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서울 메가시티 전략과의 이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자치단체들을 7개 초광역권으로 나눠서 경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시대 이야기하면 수도권 이야기하면서 과밀화된 권한, 과밀화된 인구, 과밀화된 경제, 과밀화된 문화를 분산시키는 것이 지방자의 중요한 원리라고 보고 있잖아요 7개 초광역권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그냥 이걸 권한 7개로 나누어서 그것을 마치 수혜라도 베푸는 양 기회특구, 교육특구, 융합특구라고 하는 국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알아먹을 수도 없는 말로 굉장히 지금 이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 30년을 철저하게 후퇴시킨 거고 이 근거는 뭐냐면 지방교부세를 더 높여줘야 되잖아요 이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많게는 19%까지 삭감해가지고 순천만 놓고 보더라도 780억이 안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었죠 전혀 이게 이 지방시대 전략과 정부 운영 방침이 전혀 다른 거고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다른 정부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 계획을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전라남도 광주시가 통합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하고 철저한 투쟁전선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전국을 한 천만 단위 메가시티 개념으로 분리하는 문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 또 광주 전남 충청 영역 이것은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경제적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러면서 수도권으로 모든 경제나 부 금융 오류 교육이 블랙홀처럼 빠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이 그나마 경제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개념들을 한 천만 정도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에 자구적 노력을 해보자는 개념이었고 어쨌든 동북권 지역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한 70에서 100만 사이에요 어느 도시든 간에 한 100만 정도를 가지고 자족적인 도시적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이건 보통 메트로폴리스 개념은 메가시티 개념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100만 도시는 나름대로 우리가 자족적인 개념으로 한 70에서 100만 정도로 본 건데 메가시티는 이 권역을 붙여서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어쨌든 지역이 살기 위한 권역이 살기 위한 개념으로 간 건데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 좀 더 풍부한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경기도도 결국은 2026년 7월까지 경기도도 앞으로 3년 이후에는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누기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도도 남과 북에 완전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어쨌든 북구권의 올바른 균형 발전 이것 때문에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맞는 지방 분권 영역을 해보자는 개념으로 갔고 또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영역은 메가시티 개념으로 각 권역에 대한 개념으로 갔는데 이런 논의들 자체가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김포. 김포가 결국은 서울로 편입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남이나 구리나 광명이나 부천 여기는 김포 못지않게 수도권하고 반전 생활권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3, 400만 정도가 나가버리면 경기 북도 남도의 개념은 완전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20, 30년 동안 준비해왔던 경기도의 균형 발전 영역이라든가 또 각 지방에서 고민했던 메가시티적 개념들이 완전 엉클어지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간단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 주신 거에 따라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김석 총장께서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아니 그 군부를 떼기도 전에 세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조세랄지 여러 가지 인력 배치랄지 이런 거 다 세워놓고 어젠자를 던지면 이미 추진할 거 다 해놓고 던진다 이렇게 해서 더 역행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죠. 조세와 관련된 편견 관련돼서는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위원회가 있는 건 의견 수렴에 공론장을 열어놓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관계에 공론장들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지방자치단체는 폭탄을 내려받고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 줄이는 문제부터 물론 누군가는 7개 초강형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구 기준을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천만, 백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살아나겠지라고 하는 거지만 지난 30년 동안 제가 사실은 자치분권회의에 있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논의되었던 것 중에 뭐냐면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지금이 세금으로 따지면 8대2 정도의 권한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위임해 줌으로써 분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시도가 아닌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내려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 토론해야죠. 의견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이 정부에 들어서는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론조차도 자기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김대희 총장께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에도 눈여겨봤던 것이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방 소멸의 문제 때문에 나온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 주신 것이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 타 위성도시들도 수도권 위성도시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조경태 국민의힘 특위 위원장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열어놓는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총선용이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은 아마 김포 출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 30년 동안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을 다 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보면 전두환 정권 때부터 만들어졌던 고민했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홀로 모든 집중화 특히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다 동의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서울은 기본적으로 과밀화 억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좀 경기도로 인구가 같고 경기도나 충청도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같고 세종시도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이유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어쨌든 정치 행정을 가져오면 그나마 서울 과밀화가 없어질 거라 보는 거고 그기는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받던 영역이고요. 그런 영역이었고 유성열 정부도 언젠가는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도 세종 가야 된다는 의견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이 그나마 조금씩 자기의 순기능 역할을 해왔는데 인구 부산 정책이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인구 천만이 미달되고 경기도가 인구 천삼백이 넘는 상향이 벌어졌지만 충청도나 대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김포를 폐입하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구리라든가 광명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궁극적으로 여기도 5, 6개 도시도 김포가 폐입되면 같이 폐입돼야 되는 거예요. 이리 되면 서울 과밀화 억제 정책은 이건 다 무효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만이 살 수 있는 영역이고 나머지 지방도시는 다 인구가 없어지거나 항소부국의 개념으로 그쪽에 이어서 직장인들도 시골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지방도시 가서 하라 그러면 다 사표내고 나오듯이 어쨌든 이게 항소부국처럼 남들이 가기에는 꺼려야 하는 누구나 다 가기를 꺼려야 하는 그런 개념의 국토의 이용은 전때 저는 문제가 더 커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비서울 이런 대한민국의 국토의 균형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역도 살만해 지역에 힘을 실어줄게라는 그 구호가 다 무색해버리는 것이다라고 김석종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방자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독재정권 군사정권 시절에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위성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관점을 지방자치의 자치기능과 주민의 주권력 시민력을 통해서 지방의 철수 중앙집권적인 어떤 권한과 내용들을 지방으로 분산해도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87년 헌법에 의해서 다시 재부활됐고 91년도에 기초권을 선출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런 지방자치의 역행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인구 때문에 산다 살지 못한다 이것과는 무관한 거라고요.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지금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꾸 김대희 총장님은 괌이라 천만 이런 건데 각자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흥분하고 있는 거고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런데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하는 행정통합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이건 누가 선택하냐는 거죠. 김포 시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나 또는 관련된 기구의 행정통합 관련 절차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먼저 또는 여당이 먼저 또는 김포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아주 거꾸로 된 거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김포시가 어떻게 돼요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김포구로 연결이 되겠죠. 시의 원래 가지고 있던 재정분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깜깜히 시장이 지금 이 짓거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 나오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구청의 행정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굉장히 편리한 행정들도 굉장히 더뎌질 것이고 그러면 이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연관된 김포시가 부동산을 서울시로 편입되고 나면 어쨌든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된 부동산 가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득을 모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 이슈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총선형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보는 것이죠. 다만 정부가 이번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역에 대한 행정통합에 관련된 행정구역에 대한 원칙과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정책변경이 된다고 하면 제시됐던 7개 초광역으로 나누는 문제랄지 행정통합일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가 이 광역 행정문제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내부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리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똘똘 뭉쳐서 이야기가 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고. 김대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총선 전략이라고 한 이유가요. 총선 전략은 내년 4월을 바라보는 뭐라 그럴까. 전혀 장기적 비전과 전망 없이 그냥 총선을 툭 던진 거거든요.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했던 영역이고요. 국회의원 몇 명 없어요. 20%도 새 안 되거든요. 그랬던 정치적으로 한 20년 동안 뺏겼던 곳에 김포를 중심 몇 군데 던지면서 몇 석이라 더 얻어보겠다는 전략인데 보통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시절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주요 공약이 초광역권 발전 논의였어요. 이게 메가시티 전략이었잖아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줄고 경제권도 줄어지는 영역이 어떻든 이 자체적으로 순환경제를 만들어보자. 순환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이었고 누구나 다 찬성을 했던 영역인데 어떻든 이게 국민들 여론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과 부정 여론하고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도 오히려 60% 정도가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은 30%도 채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도 보면 서울 영역은 보면 65% 정도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이 30%도 채 안 되거든요. 한 26% 정도가 서울 사람들도 이 논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은 2배 이상 찬성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것만 놓고 보면 국민 여론은 전혀 기기구리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어떻든 지난주부터 고민해서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 개념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이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시도의 의견을 싹 받아서 어떻든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담아서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건데 대통령은 딱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은 그동안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그나마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서 발표한 건데 하루아침에 이건 쏙 들여가버리고요. 김법회의 논의만 세상에 나왔으니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저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김포 편입 관련돼서 이슈를 던진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가시티 전략을 우리가 동의한 적이 있나요? 하여튼 김대위 총장님 말씀에 제가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런 거죠. 김포시가 김포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김포 시민들이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마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예산이 아마 1조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각 구청의 예산이 거의 1조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특별자치단 서울시하고 김포시의 예산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달라지. 공무원 숫자도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는 상당 부분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찬반의 여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부동산으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여기에 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초점을 두시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두 분이에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라고까지 이야기는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정부와 중앙당으로 대표되는 중앙에서 던지는 편입과 통합의 어젠다가 있을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던지는 통합 어젠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청취자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달리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계속 안에서 우리끼리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두 가지는 분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뒤에 있는 것도 지방정부에서 던지는 것도 시민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수 순천 아니 여수 순천은 아니죠. 여수 3여 통합의 사례가 있었고 여수 순천에서 주도해서 또 구례구 통합에 대한 우리가 절차를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공론장을 벌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투표하는 과정을 거친다거나 이렇게 주민들 모두가 아는 가운데서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앙에서든 지방정부에서 하든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일단 결과적으로는 김포 시민들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울경, 강주, 전남, 충남, 대구, 경북 메가시티 개념들이 계속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바라보는 천편인율적인 내용이 물론 강주시하고 전라남도도 도지사와 시장끼리 통합 논의하다가 시민사회는 나머지 영역은 전혀 공론 안 돼서 그게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실패한 이유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메가시티 개념이 중앙정부의 예산만 쳐다보고 나온 전략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주도 보면 주요 전략이 뭐냐 하면 강주공항 이전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로 이전할 거냐. 전라남도로 이전한다. 이런 내용이고 돈 되는 교육과 어려워 금융은 강주로 간다. 이런 논의에서 전라남도는 어느 누구도 찬성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논의와 전략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어떻든 지방분권의 종합적 전략을 낸다면 이건 도지사는 시장 만나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공론화되어서 우리 지역의 도시의 정책성들 권역의 정책성은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러면 경제와 산업 금융 교육 문화의 재팬들 어떻게 갈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이런 돈은 중앙정부가 그냥 선사하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권의 자율성이라든가 또 인사 예산의 편성권의 자율성들을 가지면서 지역이 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다 어떤 정책과 사업에 중심을 둘지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론하는 과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김석 총장께 한 말씀만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좋긴 한데 일단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를 좀 더 분권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에 정부의 권한을 위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논의해오는 과정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주민자치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실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어떤 특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금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좀 특정한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좀 집중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건데 이미 30년 넘게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으니 실증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정부가 통치를 위해서 행정구역을 운영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의 권익 신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는 관점으로 이 정부가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이 주인의식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좀 더 제도적으로 원활하고 유난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